문자가 가지고 있는 고대적 심성 문자가 가지고 있는 고대적 심성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고대적 심성이란 일종의 신화인데 인간의 언어가 신화를 만들어내고 그 신화를 현실로 끌어들리는 것이 문자였습니다. 그래서 저의 작업의 대상은 이 문자가 가지고 있는 언어 이전의 문제와 언어 이후의 문제 그것이 문자의 어떤 권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올레드의 색감 표현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올레드는 제가 캔버스여서 그려나가는 만큼이나 자유롭고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 그대로 컬러가 정확하게 표현되는 짐이 매우 훌륭하였습니다. 올레드를 가면으로 이어붙여 마치 하나의 대형 캔버스이거나 병풍처럼 연출하여 각볼문자 등의 다양한 글씨들을 활용해 작품을 완성하는데요. 글씨의 아주 많은 손들, 가늘고 길린 디테일까지도 섬세하고 있는 그대로 표현되는 짐이 작품 완성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양면으로 영상이 구현되는 듀얼 올레드를 통해서 제작품을 반란객에게 보다 긍성하게 전달할 수 있어서 만족스럽습니다.